가요광장 가족들이 하이포의 매력 발산 느낄 수 있게 매력 발산 시간 준비했습니다. 먼저 노래! 누난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저 겨우한 곡 아세요? 거기 나오는 눈사람이 있거든요. 귀여운 눈사람인데 카피해 볼게요. Hi, I'm Ola, Finale, warm hugs! 네, 여기... 아,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? 탓자 영화 탓자에서 너구리 형사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변경장이 죽어. 난 돈만 주면 돼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은데? 존맛! 바레 터치고 바레 바레 터치고 바레 바레 터치고 바레